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곳은 중간의 볶음밥으로 반개 소만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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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했습니다. 저 장비를 잊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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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바삭바삭 소스 양념치킨 고춧가루 새우 설탕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오돌뼈 오징어 오엉 소리가 너무 죄송해요 다음은 오엉 엄청 쫄깃쫄깃 바삭바삭 초코맛! 초코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